네 건배사는 우리 영세만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징어 오랫도록 징하게 어울립시다 오징어 화이팅 화이팅 건배 네 이제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사진촬영 있겠습니다 예 회사 다 끝나면 다 가실 것 같아서 네 공연 시작할까요? 사진촬영 다 안해도 되나요? 한번 해야 되죠 앞으로 사진촬영이 있으니까 영세만 품반님부터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조심으로 해서 다같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주인공 단원들도 앞으로 모시고요 단원분들부터 먼저 촬영을 할게요 예 단원분들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세만님 앞으로 모시고요 단원분들도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우리 모두 단원분들부터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얼렁 얼렁 오세요 예 당연히 공연단 덩원인데 얼른 올라오세요 사진촬영입니다 예 얼렁 얼렁 줄 서세요 예 얼렁 오세요 예 당연히 공연단 덩원인데 얼른 올라오세요 사진촬영입니다 예 당연히 공연단 덩원인데 멋진게 찍어주세요 감독님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다음은 우리 운영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운영자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다같이 찍을거에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고 바로 올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빨리 올라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관계상 네 네 네 네 앞으로 오고 오세요. 사진 촬영은? 다 나오세요. 아따지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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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앉으세요. 춘자갓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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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오세요. 춘자. 여기 해줘. 이번 동행인 춘자. 같이 옆에 가세요. 같이 옆에. 파이팅. 여기 앞에 옆에. 선명이 옆에. 파이팅. 네. 아이구. 사랑합니다. 고.